혹시 나 실수 안 하는 방법, 검토하는 방법? 실수 안 하는 방법. 그 문제 풀다가 당연히 어려울 수 있잖아. 시험 보면 누구나 어려워. 그리고 그 시험이 어려운 시험일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. 내가 1, 2, 3번 했는데 4번부터 안 풀려. 그럼 약간 멘붕이 터진다고 해야 되나? 약간 멘붕이 와. 근데 애들 다 4번에서 흔들릴 수 있다? 그때 5번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발력. 내가 4번 문제에서 너무 어려워서 내가 4번부터 못 푸는 사람이었나? 좌절하지 말고 빨리 5번 넘어가고 빨리 7번 넘어가서 남들 멘붕 터질 때 다른 문제 안 풀 때 난 다른 문제 풀어야겠다. 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문제 푸셔야 돼요. 약간 잘 안 해도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이러면 멘탈이 흔들리니까 멘탈 잡는 거 연습하시고요.